사랑하는 사람들아 여기에 모여 앉아 디리리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진짜 도움이 안되네 야 나 추운데 나갔어 들어와 괜찮아 들어와 좀 이따 했는데 좀 이따 아이 근데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했어 아이 좀 웃겨봐 내가 널 왜 웃겨 알겠어 그럼 같이 같이 웃기자 마포구 상수동에서 사연 하나 도착했네요 박세진씨 사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여기에 모여 앉아 사랑을 노래하자 청춘을 우리를 오늘을 내일을 노래하자 좋네요 좋네요 어 네 또 사연 하나 도착했는데요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 김윤주씨 가사가 한줄이에요 어 뭐죠?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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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 좋은데요? 그럼 이걸 노래로 한번 만들어볼까요? 좋죠 큐 큐 그렇게 떨어야 돼 너무 유치해서